경상북도 문병시 봉서 2길 200일 봉천사 대표 지정 큰스님께서 개미치 꽃축제를 순을 하기 위해서 수모는 개미치 나물이 비타민C가 많고 섬유들이 많고 해서 건강식품으로 아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을 15cm나 이렇게 부드러운 순을 잘라서 찹쌀가루에 맛소금을 가로내서 이렇게 튀겨봤습니다 아주 노린놀이에 튀겨났는데 맛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쏙쏙하니 자연의 어떤 천연 건강식품인 것인 산나물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 계신 국민형제 여러분 개미치 나물을 무처도 드시고 국나물도 드시고 쌈도 드시고 고추장도 찍어 모시고 된장도 찍어 드시고 이렇게 찹쌀가루에 부쳐서 튀겨서 드시기도 하면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떡해